여자 고등학교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참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룡체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와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의 노촌 극장에서 울려퍼지던 창송 소리와 그 아름다운 저들의 천사와 같은 목소리가 이와의 노촌 극장에서 울려퍼하는 공룡정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룡정과 의원의 경은 제가 돌아간다 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라 종사처럼 꿀밭하라 내 점을 떠나고 아름다워 어려운 곳으로 내가 파트린다 평화의 동상에 주님이 주님과 소금의 이그래승과 자연호연지기의 피를 풀고 있군으니라. 그리하여 메리 스크랜턴이 1885년에 암흑의 땅 조선에 오셔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 의료사업하던 곳을 명성황께서는 구구여관이라 명하셨습니다. 1900년 양식으로 신관 메인호를 신축했어요. 킬링필드에서 지금 서서히 힐링필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킬링필드에서 지금 서서히 힐링필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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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